좋아요, 구독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약세장에도 3.76% 올랐는데요. 19,3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전략 세워지실까요? 한화 시스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한화 시스템 2만 1,500원이시잖아요. 비중 10% 나쁘지 않고 평당가도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국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 혹은 남북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한화 시스템 반사익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손절가를 정해드리긴 했지만 지속해서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테마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슈가 충분히 터져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퍼스텍,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일부 종목들 있잖아요. 빅텍이나 일시적으로 방산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과 남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한반도의 정세가 좀 변동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화 시스템 지속해서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2만 1,500원이시잖아요. 저는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요. 정고점 넘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진짜 저는 이거 넘어가면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신고가는 저는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술의 영역까지 한번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화 시스템 방산주를 지난주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산주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궁금하시면 여기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아마 제가 실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한화 시스템도 한 번씩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으면 하단 참고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서 좀 지속해서 홀딩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고 지속해서 홀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